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운대가 좋지 못하구나. 60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믿음. 미루어라. 72년생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자. 84년생 건강을 다스릴 때이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현재를 유지하는 데 힘써라. 61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73년생 한 가지 병이 확산되어 또 다른 병을 유발하게 된다. 85년생 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나 결과가 부족하다. 62년생 오래전 당한 사고의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다. 74년생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86년생 지금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북쪽에 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힘을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해라. 63년생 이성을 동반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 75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87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해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친구의 유혹을 조심해라. 64년생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으리라. 76년생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니 주의해라. 88년생 험난하고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진다. 65년생 재난과 순환을 겪게 되니 수십만 가득하다 하겠다. 77년생 기운이 없으니 집중력이 떨어진다. 89년생 꿈은 기대만 컸을 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가까운 곳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해라. 66년생 동쪽에서 양심적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78년생 조금씩 일의 진척이 눈에 보이게 된다. 90년생 희망을 가진다면 곧 좋은 소식이 오게 된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소송은 불기란이 타협해라. 67년생 주의상을 주시하고 보조를 마쳐라. 79년생 파트너와 불화가 있겠으니 신중히 결정해라. 91년생 서쪽이 기란 방향이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산야의 봄이 돌아오니 그 빛이 새롭다. 68년생 바른 자세로 일을 꾀하면 집안의 재물이 쌓일 것이다. 80년생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92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라. 닥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력을 찾게 된다. 69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해라. 81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인다. 93년생 비뇨기계 통해 질병에 유의해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상대의 변덕이 심해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구나. 70년생 흑백을 가리기는 힘드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라. 82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라. 94년생 사랑하는 이가 있으나 부모들이 반대하는구나.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뜻대로 성사될 것이다. 71년생 정신은 풍요로운데 물질은 빈곤하구나. 83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다. 95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되리라. 96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다.